안녕하세요, 시오입니다! 아침에 가득한 음식과 좋은 음식을 확인해 볼게요 고기고기 애호박 맥주 안녕하세요, 시오입니다. 오늘은 짜잔! BHC 치킨 먹방 레츠고! 치킨 먹방 레츠고! 손 깨끗하게 씻었어요. 치즈볼! 치즈볼! 진짜 맛있다. 얘는 뿌링 치즈볼! 치즈스틱 치즈스틱 이쯤에서 치즈스틱 맥주 치즈스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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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음, 얘는 뿌링섭떡이라는 거에요. 떡이랑 소세지랑 떡이랑 소세지랑 이렇게 되어있네요. 그다음 뿌링클 가루가 싹 뿌려져있는 맛을 보겠습니다. 와, 진짜 맛있다 이거. 짠, 얘는 그냥 소떡. 빨간 소떡. 매워. 소세지 대박. 바삭바삭 제 얼굴이 지금 빨개지고 있죠? 제가 술을 먹으면 이제 눈이랑 귀 입술 이런데가 되게 빨개져요 그래서 술을 잘 못 먹어요 짠 점점 술이 올라오는데요 눈이 되게 이제 막 붓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빨리 먹어야겠다 더 추한 모습 보이기 전에 메 vesteddinesi 끝 2. ס 1. 2. 2. 3. 2. 3. 3. 4. 1.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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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진짜 크다 아 콜라 고기 냉동실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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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quip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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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오늘 이거 다 합쳐서 41,000원인가 들었습니다 되게 별로 없어보이는데 꽤 비싸죠 그래도 오케오젤리 이런거보다는 나아요 41,000원이면 괜찮지 치즈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치즈볼 치즈볼 너무 배불러요 맥주를 마셔서 그런지 조금 더 배부른 것 같네요 제가 술을 진짜 못먹는데 올꺽 보이시죠 우와 잘 먹고싶다 그런김에 한잔 쫌 남은거 원샷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! 안녕